돌아가라. 니가 봉인되어 있던 곳으로. 이놈이 감히! 봄이야. 봄이야! 아니야! 물개야! 물개! 젖었다. 내 눈. 호령. 호령. 나는 인왕산에 수어 신 호령. 이곳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. 이 산에서 물러가라. 어리석은 신수. 죽을듯이. 이 산에서 물러가라. 그 도망은 없어져um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이구나 호령. 오랜만에 뵈요. 삼신알모. 잠깐. 아직 안 이된다. 지금 마왕을 살려두란 말씀이오? 마왕이 듣지 않는다. 저 몸에 봉인되어 있을 뿐. 저 남자가 죽으면 마왕은 오히려 자유롭게 풀려나지. 삼신알모. 장차. 저 남자의 몸에서 마왕을 꺼내 영원한 그릇에 봉인해야 한다. 영원한 그릇? 저 아이가 빚어낼 그릇. 저 연약한 아이가 마왕을 봉인할 그릇을 빚어낼 수 있겠소? 때가 차면 저 아이가 빚을 것이다. 운명의 아이니까. 그때까지 저 둘을 잘 지켜야 한다. 하지만 내 힘이 닿는 것은 인왕상각 벚궁까지만이오. 장담할 순 없소. 인간을 지켜야 삶도 지켜지는 법 아니겠느냐. 마왕이 깨어나면 또다시 비바람이 불 것이다. 또다시 비바람이 불 것이다. 가지고 괜찮은가? 대군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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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. 대구 나리 괜찮으십니까? 선배님. 내 눈. 이건... 이건 하람이가 아니야? 내 눈이다. 내 눈. 달아 봐. 나야, 정기. 정신 좀 달아 봐. 하람아! 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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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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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왕, 이곳은 법궁이다. 여기선 네가 힘을 쓸 수 없다. 돌아가라. 네가 봉인되어 있던 곳으로. 이놈이 감히! 아, 이곳은 의지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런데 선배님, 경원전이 어디입니까? 갑시다. 삼신 애 많이 썼네. 백호랑이? 어? 어, 어? 어, 저기 그 누구? 어? 어디 갔어? 어? 누구시오? 아니, 복장이... 뭐야? 내가 보여? 보이지? 아니, 그럼 안 보여? 음... 내가 진짜 보이는 거구나? 아, 야! 기가! 오, 역시. 마한이구나. 마한? 왜? 궁금하냐? 그럼... 맛있는 차 좀 내오련. 내오련? 야! 아니, 조그만 게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너 몇 살이야? 나이... 글쎄, 500년 뒤로부터는 모르겠네? 500... 야!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, 어? 지 목숨 구해준 줄도 모르고. 목숨을 구... 이래서 미욱한 인간들은 상대하면 안 되는데.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란다? 꼬맹아! 애기야, 어서 차나 내와라. 아악! 음... 국화꽃잎을 말린 차네. 그냥 여기 그 있던... 거예요. 어쨌건 네가 우려낸 것 아니더냐. 애기야. 다 마셨네, 어? 다 마셨으면 이제 가. 좀 가, 가세요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이제 그만 마음과 헤어져라. 네? 어젯밤 같이 있다 죽을 뻔했잖아. 뭔, 뭔 소리야? 삼신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더. 삼신이고 마, 이거 어? 너, 너 빨리 집에 안 갈래? 어? 너, 내가 사람 부른다, 어? 누구랑 말을 하는 것이냐? 아, 주구마님. 아, 여기 이 꼬마가. 어디? 어, 여기 이 아이. 어? 어, 어디 갔어? 어? 아니, 여기... 네 눈은 원주인에게. 돌아갈 것이다. 넌 넌 근처했다. 아니, 기우는 신녀왕 그림. 마왕이시여. 마왕이시여. 선배님? 저 건물군의 인동점은 경원전에서 본. 마왕이시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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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왕이시여.